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영상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눈검 D2주 영상, 한눈검 단기전략 및 기출풀이 기초를 다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에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기출풀이 기초를 바로 가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시험을 급히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출을 풀이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팁에 대한 기초 부분을 다룰 거고 다음 주 영상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그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 드리면 만약에 제 개인 카페에다가 구독을 인증해 줄 경우에는 심화편 전용 킬러 OX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및 이 파일은 제 카페에다가 구독을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 제공될 건데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다 드릴 거고 인증 방법은 이미 카페에다가 인증 올리신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방식 똑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참고로 이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는 제가 D11의 예상 유형 영상을 정리한 다음에 그때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좀 영상을 정리한 중이라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도 있어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정리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니까 이 D11 이후에 제공될 거니까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OX 파일만 미리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심화편 전용 자료니까 기본편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영상 커리큘럼 일정 제공지 및 급수별 공부 방향을 제시해 드릴 거고 그리고 기출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고민할 부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슬슬 기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부분을 좀 제시해 드리고 기출 풀이 원리의 기초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OX의 영상 일정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면 이거 관련된 내용이 지금 계속 문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제 정규 이론 강의는 원래 제가 5일 전까지 끝낼 예정이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계속 밤새 올리다 보니까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저도 사실 체력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원래 5일 전까지 올렸는데 한 3일 전까지는 올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 늦어도 한 일주일은 좀 안 될 것 같고 한 5일 전까지는 현대사 끝내놓을게요. 그러니까 5일 전까지는 현대사까지 끝내놓고 남은 이틀 동안 통합사든가 특수 주제 관련된 거 할 건데 어차피 통합사든가 특수 주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1급까지 봤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는 주제가 위주라 일단 5일 전까지는 현대사도 완벽히 끝내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되면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은 제가 시험 10일 전에 올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한 영상을 3일 전에 올릴 거니까 이 10일 전 이거 올려드리면 이거 갖다가 예습을 하시고 이 영상으로 최종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예상 문제 PDF도 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라이브 안 할 거고 이번에 로커본 올릴 거니까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만약에 조금 단기 커리큘럼 제시되면 그러니까 정규 커리큘럼은 제 지금 정규강에 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상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급류와 해신 특강이랑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는 예상문제랑 전날 특강 보시면 되고요. 2급을 취득하시길 희망하시는 분은 상급류와 해신 특강에다가 이 킬러 OX 강의 한 이거 3, 4시간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보시고 마지막으로 1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시는 분은 키워드 저격 특강을 완강하시고 그 다음에 킬러 OX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다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은 다 나눠왔으니까 솔직히 강의 내용 자체가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 없으니까 좀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기출을 푸시는 분들이 어 저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저 생각보다 머리에 든 게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은데 일단 지금 2주 전에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잘 따라오면 할 수 있고요. 커리큘럼 다 제시드렸고 왜 내가 기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자 대부분은 심화편을 볼 거니까 심화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가 수준이 대학교 교양 및 전공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수준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가공인시험이고 아니면 역사 인식 제거하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수준이 이 정도까지 문제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유형을 언제든지 끌고 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념 공부를 해도 모르는 인물 모르는 개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를 냈다고 해서 한 범위 문제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해풍사님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 나오면 틀릴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릴 건 아니니까 제가 2주에 걸쳐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출제자가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부터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기출을 여러분들 점수를 올리기 위한 원리를 제시되면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개념을 1, 2회독 한 다음에 제가 기출 푸니까 저 40점, 50점 나와요. 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데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자 한두 번 강의 봤다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점수가 7, 80점 나오면 여러분들은 공시생이든 간 전공자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은 AI예요. 애초에 한번부터 다 기억하면은 제가 보기에 합격률이 한 지금 평균이 50%, 60%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 한 70%, 80%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봤다고 해서 문제 다 풀 수가 당연히 없어요. 어떻게 다 외워요. 한번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능검이 아니라 고시해야 돼요. 고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기출 표면서 아 난 고려시대에 약하구나. 난 계양기식에 약하구나. 아 난 현대사에 약하는구나. 이런 약정 극복의 단계가 필요하고요. 플러스로 개념의 이해와 실전의 적용은 다릅니다. 왜냐? 제가 저번 강에 말씀드렸지만 실전에서는 원사료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힌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기출만의 키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지우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알맞게 오답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대체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출 표면 문답밖에 안 해요. 그냥 문제랑 정답만 풀고 저는 이제 기출 답을 다 외운 것 같은데 기출 표리가 의미 있나? 이런데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문제의 키워드가 진짜 한 개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진짜 넓게 나오면 힌트가 세, 네 개 아니 다섯 개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지 분석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난 답만 아니까 나머지 선지 뭐 몰라도 해 하다가 나중에 그 몰랐던 선지가 정답으로 나와버리면 이런 게 나왔었나? 난 기출에서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개념 교수 본 적 없는데 강사가 잘못 가르쳤는데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기출 점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여러분들이 잘 가셨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대별 안개팁 모든 유형 안개법 이런 거 참고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사실 뭐 고려시대 팁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팁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제시드리기엔 절대 기준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니까 제가 지금 정규 강의 영상에서 올리는 유형별로 따라오신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몇 개 나오냐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거에 대해 지시드리면 일단 선사시대에서 고대시대는 이거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고대는 약 10개 정도 나오고 고려시대는 진짜 적게 나오면 5개 많이 나오면 한 7개 그 다음이 한 조선시대가 제가 보기에 약 10개에서 12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으려면 당연히 일단 조선시대를 제일 많이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조선시대가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내일 유형도 많고 그만큼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조선시대라 일단 우선순위 둔다면 저는 조선시대를 제일 먼저 파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계양기랑 일제감정기는 여기는 조금 순서가 애매한데 여기는 둘 다 공통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7개에서 9개 정도 진짜 많이 나오면 뭐 계양기 10문제 나오든지 일제감정기 10문제 나오든지 한 평균이 이 정도고 현대사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한 5개 6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 뭐 특수주제라던가 통합사 이런 게 어디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 좀 그런 거 안 해도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상금만 따면 되는데 이 전근대사만 공부하고 이건 공부 안 해도 될까? 이런 공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인 게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깊게 파는 것보다 차라리 전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쉬운 유형들만 건드는 게 훨씬 나와요. 왜냐하면 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고난도 유형 다 파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대를 갔다고 여기 있는 거 100%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시대를 다 풀면 외우면 다 풀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데 생각보다 신 유형 내면 다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유형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 조금 그래도 조금 쉬운 거 그런 거 파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제발 어느 시대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전략은 제발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출 풀이 기초 전략 제시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출을 풀 때 좀 주목하면 좋은 부분들을 차례대로 제시될 건데 이 페이지 이후로는 가장 최근에 기출 사례를 통해서 연계를 보여드릴 거니까 만약에 기출을 좀 보시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이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나중에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는데 언젠가 보셔야 되니까 그냥 지금 보시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 그럼 먼저 제가 아마 뒤 4주 영상인가 3주 영상쯤에 기출 비켜치기라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했다는 가정 하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가져온 문제는 그때 제가 56회 때 실제로 도축시켰던 문제인데 제가 그때 이 문제를 도축시켰 때 활용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기출 비켜치기 이용했거든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출제자는 아무리 이론교제 잘 만드는 거 아니야 해풍사 강의 열심히 찍던 간에 결국은 진해들이 가져온 거를 다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사가 미뤄는 걸 중요했자 해봤자 진해가 원하는 거 다시 가져오는 게 결국 기출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당연히 기출이 내는 대로 원리를 따라가야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원래 뭐냐면 이 인물이 누구냐면 김원봉 아내거든요. 박차정이라는 인물인데 이 김원봉 아내다 보니까 김원봉의 키워드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1938년 조선민족전성 사나의 구상조직으로 우아히 상처됐다. 이게 뭐냐면 조선의용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인물도 이 조선의용대 부녀봉구단장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원래는 이 조선의용대 보고서 정답 이거 고르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키워드만 알았으면은 이 조선의용대 추측해가지고 푸는 게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 역시 단체에 대한 설명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이 1927년 신간의 자매단체라는 근후의 키워드 보고서 사실 정답을 여기 있는 조선의용대 단결과 지향상 이거를 풀 수 있었어요. 이거는 좀 함정 키워드였거든요. 그때 아무튼간에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어 조선의용대의 부녀 부모단장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뭐 근후에서 약간 좀 중앙집행위원장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런 키워드를 알아두면은 어? 기초에 나왔던 키워드가 또 이렇게 응용되는구나. 이렇게 정답 키워드 찾지 말고 이렇게 조금 기초에 있는 맥락을 조금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단체의 유형 나왔어도 쉬웠지 만약에 이게 단체의 유형이 아니라 인물료 나왔다. 저 장담하는데 이거 진짜 오답률 왕창 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 이거 출제작업 좀 쉽게 문제 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단체의 유형이 나올 수도 아니고 아니면 인물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유형이 똑같이 그대로 나올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지 않으면은 어? 나 이거 어려웠었는데 에이 이런 거 또 안 나오겠지 하다 당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문제도 그랬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심화 53회인데 이 문제가 어렵던 이유가 뭐냐면 이 홍경래 이 홍경래 난 1811년이고 여기 박교수 백낙신 그리고 누구였지 진주디역 이런 거 보고서 이거는 1862년에 임술놈이 봉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렵던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여기서 답을 헷갈렸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이거는 개항기 시기니까 안 맞고 이괄을 난 인조 시기라서 당연히 시기가 너무 이전이고요. 그리고 이인자에 난 영조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 셋은 당연히 답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두 키워드가 모두 공통적으로 세도감은 시기예요. 세도감은 그래서 이 동아가 창시한 것도 세도감은이고 이 신유박회도 1801년쯤인데 사실 이 문제 연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답을 고를 수가 없는데 이 키워드 그렇고 이 키워드 그렇고 연도가 공통적으로 세도감은 시기이고 이건 심지어 1860년이라 시기가 너무 가까운 게 아닌가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출해서 연도 문제를 조금 더 딥하게 함정을 파가지고 조금 오답을 유도한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자 여기 이게 출제다가 냈을 때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오답 걸렸다니까 자 봐봐 여기 이승훈 정약용등을 처벌해달라 그래서 이승훈 정약용등이 유배당한 게 바로 신유박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응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출제다가 이렇게 내면 좀 많이 낚이는구나 싶으면 다시 가져옵니다. 그건 언젠가 무조건 다시 가져와요. 왜? 이렇게 내면 또 수험생들이 많이 낚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눈치채고 와 또 당하면 안 되겠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맞추는 거고 나 이런 거 안 나오겠지 방시하면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최재후를 표시됐다. 동학 이런 거니까 이게 최재후가 처형된 건 정확하게 1864년인데 만약 그렇게 모르더라도 최소한 동학이 만들어진 게 1860년대인 건 아니까 그 시점을 고려하면 일단 가시기 그러니까 이 사이 문제니까 이거는 신유바케 이거는 1860년대라 가정해보면 실제로 여기 있는 선지가 그대로 또 여기 응용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도 여기 있는 3번 홍경래 등이 난 일으켜 정수성 운영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신들이 가져온 문제를 비틀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능검은 문제은행이 아니라 키워드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비틀 수 있구나 그런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좀 그런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도 뭐냐면 여기 이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했다는 거 연해주 지역과 독립운동 관련된 이 권업회 조직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서전서숙 서전서숙은 북간도 그리고 신흥부관학교 이거 서간도 그리고 한인애국단 이건 상하이고 자 신한청년단 역시 상하 이거 상하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연해주 만 주목했으면 이 문제 풀리인데 사실 이 문제 키워드 뭐냐면 최재형 선생님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 활동으로서 대동공부를 만들었다 뭐 하얼빈 의거를 최재형 선생님이 지원해줬다 이런 키워드 나왔었는데 최재형 선생님 몰라도 그냥 연해주니까 답만 맞춰 넘어가죠.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인물 유형으로 이 분이 그대로 응용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대동공부 사장 나왔고 권업회 조직 권업신문 그대로 나왔죠.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정답 키워드도 여기 있는 안중근은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다는 맥락이 그대로 싹 다 연결되는데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떤 난리가 났었냐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을 떨어졌다면서 입을 욕했었군요. 근데 그분들은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왜? 출제자 가져온 문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 본인들이 기초 똑바로 안 듣고서 그냥 출제자가 그냥 모르는 문제 냈다 그냥 시험 문제 떨어뜨리려고 작전했다 이런 문제 냈다는 건데 말도 안 될 헛소리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더라도 기초에 나온 키워드가 그대로 응용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개념 공부에 너무 얼매지 말고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도 자신들이 가져온 키워드를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 나오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러니까 절대 개념 규제만 100%씩 쏘지 말고 이렇게 기초를 한 문제야 더 뜯어보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 나온다. 절대 못 풉니다. 그런 문제는 아무리 개념 규제 외워봤자 기초에 있는 거에서밖에 응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이게 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두번째는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대체로 첫번째 줄만 읽는 사람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문제 왼쪽 문제 이거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 걸 가져왔는데 자 일단 읽어보면 이 문제 왼쪽 거는 여기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 형태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대성전 명륜당 이런 키워드 있는데 이 대성전과 명륜당과 보고서 이게 성경관 아닌가요? 하고서 오답을 고르신 분들이 많아요. 자 성경관이 왜 지방에 있어요? 성경관은 지방이 아니라 저기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관이 아니라 향교 키워드인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대성전과 명륜당 키워드는 여기 있는 이 성경관과 향교 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둘 다 있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식으로 지방의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일종의 결정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못 짚으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하나만 보고 푸시면 이렇게 오답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가 두세에 나올 때는 최대한 다 읽어보고서 그걸 바탕으로 종합적인 유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문제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이 이거는 여기 있는 교수나 훈도파견이 이거고 이 문제도 제가 그렇게 첫 줄만 읽지 말고 풀라 했었는데 실제로 또 푸신 분들이 해풍사님 저 첫 줄만 보고서 문제 풀다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 문제 왜 그러냐면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들어보고서 흑창? 흑창은 우리 왕건님이지 왕건님하고서 문제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니까 남경승교? 아 모르겠어. 소적부? 소적부는 들어온 것 같아. 속종? 12복 설치 이거 성종 에이 성종 아니지. 인사인단단하던 정방패지 이건 알죠. 이건 공미랑 그리고 개경이 귀법사 세우고 균열을 주지 뭐지? 하다가 옛날게 봐도 지금 왕건 연결 안 되다가 지금 틀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더 읽어보면 예전에 태조께서는 흑창을 두었는데 좀 읽어보니까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여기가 힌트였거든요. 근데 첫 줄은 흑창 여러분들이 뭐냐면 첫 줄에 매력적인 키워드가 있으면 뒤에까지 안 읽어요. 근데 이런 습관 가지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첫 주만 읽고서 오답 권력이 확률이 높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의창이 나왔으니까 의창은 왕건이 아니라 성종과 관련된 키워드여서 정답은 3번이에요. 사실 나머지 봐도 이건 문종식이고 이거는 광종식인데 실제로 선지 분석 해봐도 왕건과 관련된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끝까지 읽는 훈련을 안 하시면 문제 못 푼다는 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기형 문제 요령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를 사실 이런 게 나오면 쓸 수 있는 꼼수인데 뭐냐면 이런 꼼수가 나오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걸 고르면 정답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문제 사료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쿠빌라이? 쿠빌라이는 뭐지? 뭐 이거 조양필? 뭐 고른 소고기나 20년 동안 전자한 거?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쿠빌라이는 원나라의 그 황제로 되기 전에 그런 인물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을 잘 알리가 없어요. 왜냐면 개념강이 거의 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료가 나오면 되게 난이도가 높은데 그러면 해픈선이 제가 이거 개념강에서 안 배웠는데 그럼 틀려야 되나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나와도 안 틀리기 위해가지고 어떤 꼼수로 활용될까?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볼게요. 자 1번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 도입 자 쌍기는 나온 거 광종이죠. 2번 무신정권 시기예요. 김보당이 나오는 무신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반란이죠. 3번 이재현이 망권당에서 유학적 교류 이거는 일단 충성왕인데 원간석기랑 연결됩니다. 원간석기 4번 묘청동이 중심되어 서경천도 주장한 건 이건 인종 시기 다른 말로 하면 문벌귀족 시기랑 연결되겠죠? 5번 최총원이 봉사 10주를 올려 시정개혁을 권유한 거는 이것도 역시 무신정권 시기인데 자 지금 보면은 당연히 광종은 너무 이전이고요. 무신정권에 비해서는 충성왕 시기는 원간석기예요. 그럼 원간석기가 무신정권 시기보다는 더 뒤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면은 이 시기보다 더 이후인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 두 개 이상 만약 이후 시기면 당연히 그럼 복수정답이에요. 당연히 여기 선지 내에서도 당연히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거면은 무조건 얘보다도 마지막이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이상 뒤진 거니까 오다 됐을 것 같거든요. 이게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특정 시기 이후에 발생한 거는 당연히 선지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게 자연스럽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내가 꼭 문제에 집착을 안 하더라도 아 선지가 딱 풀 수 있구나 이런 꼼수를 좀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안 풀면 여러분들 실정 가서 괜히 정직함 풀려다가 문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에서 고집을 안 부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선지를 활용해 푸는 법을 어떻게 또 응용해 볼 수 있을까 자 이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지도가 나오는데 내가 이 지도를 만약에 못 파악한다 쳐봐요. 원래 이거는 구주 오소경이니까 구주 오소경 관련된 통일신라 관련된 건데 오케이 통일신라 좋아 그럼 찾아보는데 자 일단 1번 중앙군은 2군 6위 조직 중앙군 2군 6위는 이거는 고려시대고 자 2번 지방관 안찰사 안찰사 역시 고려시대고 3번 중앙관제를 삼성 6부로 조직한 거 이 삼성 6부는 바래의 키워드입니다. 자 4번 관리 감찰을 위해 사정보를 더 넣었다. 이 키워드 나 개념관에서 안 배운 것 같아. 일단 머리에다 쳐봐요. 자 그다음 5번 유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다. 주자감 역시 바래입니다. 자 지금 지금 왜 적었는지 알아요? 자 봐봐요. 자 특정 국가의 통지제도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선지가 두 개가 겹치면 만약에 고려시대를 문제를 냈는데 고려시대랑 선지를 두 개를 주면 이건 복수정답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가 겹치는 건 답이 될 리가 없어요. 왜냐 두 개 답이 되면 문제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봐봐요. 자 이것도 지금 바래가 두 개나 겹쳐요. 자 그러면 문제 바래을 냈는데 바래 선지가 두 개면 당연히 이것도 복수정답이에요. 그럼 당연히 답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정부는 통일신라의 감찰기구인데 그걸 모르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선지 갔다 하고 매칭해서 푸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직하게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좀 요령있게 푸는 방법도 일단 오답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풀이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하는 연습을 해둬야 실전 가서 한 문제라도 맞춥니다. 자 우측 문제를 보면 자 읽어보면 여기 패설 민간에서 떠드는 이야기 사실 이게 이 문제의 키워드인데 내가 패설이라는 키워드 뭐가 쫓았어. 잘 모르겠어. 일단 그렇다 쳐봐요. 근데 이 꼼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형에서 좀 쓸 수 있는 꼼수인데 뭐냐면 담배를 밭에 신고 있는 농민 자 이거 상풍장보로 관련된 건데 상풍장보로는 조선 후기입니다. 자 2번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자 이건 조선 전기예요. 왜냐 세종시기 그래서 조선 후기랑 관련된 거는 초량 외관이 나와야 되고 조선 전기랑 관련된 거는 연포 또는 재포의 외관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안 맞고 3번 장시 탈춘공연 자 이거는 조선 후기에 민간인들이 즐긴 문학 활동 문화활동 맞고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고 자 광산을 경험한 극대 없이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게 내면은 선지에서 4개는 무조건 맞게 줘야 돼요. 왜냐 적절하지 않은 게 2개 있으면 또 복수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는 걸 찾아가지고 어 지금 2개 이상 선지가 같은 내용이야 아 그럼 이거 같아 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선 후기를 낸 거구나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꼭 문제 있는 내용 모르더라도 선지 문서만 이렇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너무 정직하게 푸는 방법을 좀 너무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선지 기기를 매칭해가지고 최대한 문제에 다채롭게 푸는 스케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기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수식어구를 좀 주의하지 않는 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난 시험에서도 이 수식어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문제 틀리신 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이 문제 보면은 사실 여기 있는 거는 키워드가 여기 제조고사니 기원자 8000년경 그리고 갈돌 갈반 키워드 되게 많았었는데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뭐냐면 이 문제에선 이른 민무이 토기가 나왔는데 이 이른을 안 보고서 어 그냥 민무이 토기인 줄 알고 청동기가 아닌가 하고 틀렸는데 자 읽어보면은 고인돌, 돌널무담 이거 청동기고 자 거푸집 이용하면 청동검 제작한 거 역시 청동기예요. 벌써 청동기랑 관련된 거 봐 벌써 두 개예요. 답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른 민무이 토기 그러니까 이 이른 민무이 토기는 신석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이 없으면은 청동기인데 이른이 있으면은 신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식어를 똑바로 안 읽으면은 함정에 걸려지시죠. 그러니까 출제상 이런 수식어를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어? 시기가 다른 건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맥락 똑바로 안 읽는다. 가령 최초로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확당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가장 오래된 거다.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면 답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은 오답거립니다. 그래서 우측 문제도 그랬었는데 실제 보면은 자 이 문제도 실제로 틀리신 분들이 어떻게 풀었냐면은 자 여기 문제에서는 지난 정묘연이나 나왔는데 그냥 어? 정묘연? 정묘연이면 정묘호란? 정묘호란이고 이게 문제 푸는 거예요.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근데 해프선이 좀 너무 수험생들을 좀 바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진짜 이거 실제로 그때 수험생들이 다 실수한 걸 다 제가 제시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험생들도 이거 시켜보면은 이거 갖다가 실수하신 분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철저하게 수험생들의 후기랑 지금 공부하는 걸 바탕으로 제시되는 건데 진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전 가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조금 놓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평소 이런 걸 조금 자주 있는 훈련을 하시지 않으면은 실전 가서 이런 실수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묘연이니까 뭐 지난 정묘호란 때는 뭐 어쩌저쩌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뭐 오랑개국 황제 참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 군신관계 요구한다 이런 맥락이 나왔으니까 이건 병자호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정묘호란 때는 어떻게 잘 넘겼는데 지금 더 지금 청나라가 더 세져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황제 표방하면서 우리한테 군신관계 요구한다 이런 맥락을 말하는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수식어구가 나오면은 생각보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걸 주의하시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어 정답 키워드 잘못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 풀 때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뒤 2주 영상 마치고 다음 뒤 1주 영상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팁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